귀엽지요? 자세히 보면 셋 짓어요. 어디였느냐? 여기 자세히 보면 셋 짓어요. 우리 할아버지예요. 귀엽지요? 여기도 셋 짓어요. 맨날 언니가 염색해줘요. 아 진짜요? 근데 돈을 안 줘요. 아 진짜요? 네. 얘 신생 때부터 해줬는데? 들어왔을 때부터? 어? 2년째예요. 돈을 안 줘요. 돈 대신 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무것도 안 줬어요. 저의 사랑을 주고 있어요. 충분히 받고 있어요? 너는 아까 설날 때 돈 받고 있자면서 나는. 왜요? 돈 안 주냐? 아 염색할 때 제가 그러면 그거 돼지 저금통에 밥 줄게요. 언니 방에 돼지 저금통 있단 말이에요. 좀 커요. 박제 시켜야 돼. 좀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같이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어요. 결론은 그것도 내 돈. 그럼 몇 년째 내가 먹은 건데. 정답. 그럼 몇 년째 내가 먹은 건데? 1번 치즈 끝나고 그거 배 째주러 갔어요. 오? 찌주러. 전 치즈 생각해요.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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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